본 게임에서는 마리오 시리즈의 세계관 속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어서 정식 골프 코스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마리오 시리즈에 등장한 신숙한 캐릭터나 다양한 장치들을 전면에 내세운 코스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플레이어와 대전 플레이를 즐기거나 자신의 스코어를 서버에 업로드하여 다수가 참가하는 대회 형식으로 솜씨를 겨를 수도 있습니다. 스페셜 샷을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골프의 승부나 잠깐 여유 시간에 즐기는 쇼트홀에서의 대전 등 플레이 스타일이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전세계 플레이어와의 대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